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의 한 마트입니다. 장바구니에 그냥 한가득 담고 이것저것 계산을 하더라고요. 가격이 얼마 나오나 봤더니 어머, 만 원만 내고요. 심지어 거스름돈까지 받아가요. 돈 돌아가기 싼 것 같아요. 정말 믿지 못할 가격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얼마나 절반가 봤더니 시중 가격보다 절반 이상 저렴합니다. 아니 왜 이렇게 저렴해요? 어떻게 된 거죠? 유통기간 임박제품 같은 경우는 90%까지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듣고도 믿기지가 않죠. 유통기간을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온음료는 약 두 달 정도 남았고요. 이 음료수는 한 달 정도 남아있더라고요. 그렇다면 얼마나 저렴할까? 동일 제품을 일반 마트와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. 라면, 과자, 생태품 등을 구입해서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한인마트 제품이 확연하게, 더욱 확연하게 저렴하더라고요. 합계를 비교해보니까 그 차이가 약 반값 정도 나오죠. 아이고 착하네요. 그냥. 이제 일반 마트 별로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. 그래요.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생활 꿀팁. 알면 할수록 돈 버는 타임세일. 놓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